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자살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업비트는 4일 공지사항을 통해 구글 검색엔진으로 영어로 업비트 혹은 업비트 검색 시 업비트 피싱 사이트가 일부 노출되고 있다며 업비트 로그인 시 URL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업비트 로그인 과정에서 카카오페이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며 카카오페이 인증 수신 시 출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업비트 로그인 도중 카카오페이 인증 요청이 오면 반드시 카카오페이 인증 요청 메시지를 확인해야 하며 원하지 않은 출금 요청일 경우 절대 카카오페이 인증을 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업비트는 이에 대응하고자 지속적으로 구글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며 신고 작업을 통해 방지에 나서는 중입니다. 해당 피싱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URL 주소와 검색 키워드를 변경해 구글에 광고를 집행하고 있어 피싱 사이트가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피싱 사이트는 로그인 후에 어떠한 기능도 작동하지 않고 카카오 계정 로그인 페이지 역시 피싱 사이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 정보를 입력할 경우 업비트 로그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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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